자 미적분 주요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적분 28번부터 갑니다. 28번 꽤 까다로웠어요. 하지만 역함수 적분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치환적분, 부분적분을 구사할 줄 알면 아주 딱 표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맞춰 써야 되는 문제로 치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이기된 함수. 이거는 피적분 함수에 아마 F2' 꼴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접분 가능한 함수는 연속해야 되거든. 그래서 선언해 준 그런 어떤 조건일 거야. 너무 초반에 이걸 미분 가능성으로 풀어가야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심각할 필요는 없어요.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저렇게 생겼어. 전자석은 역함수를 가진대. 그럼 증가 아니면 감수일 텐데 함수값 조건을 통해 증가함을 따져볼까요? G에 0을 대입했더니 사인 때문에 0 나와요. 그 다음에 G에 1을 대입했더니 사인 때문에 또 1이 나와. 아 이거 증가함수네. 0,0과 1,0을 지나는 그러한 역함수를 가진 함수는 증가함수네. 그렇죠? 증가 증가함수라는 거 알아차리고. 역함수의 정접분을 구했더니 이렇게 된대. 그럼 역함수의 정접분 부분은 두 가지 증가함수니까 확실히 이런 거 사용해도 되거든. 개형상 여기 0이고 여기 1이야.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생겼건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할게요. 이게 이제 GX를 합시다. 그래 역함수의 적분은 여기일 듯하죠. 대칭시켜서 이렇게 잡아도 되고 Y는 FX가 요거니까 X이꼴 G 인버스 Y가 될 거고 0부터 1까지 G 인버스의 Y는 요 부분이 되죠. 요 부분. 그죠? 아 내가 너를 A라 하겠다. 넌 누구냐 그러면. 아 그거는 1에서 1에서 0부터 1까지 GX의 정접분을 X축으로 적분한 거랑 같은 거잖아. 그지? 요런 요런 논리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솔루션 1. 사실 요 부분이 이제 풀이 과정의 핵심은 아닌데 요 부분은 아주 슬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니까 요렇게 풀이를 해드릴게요. 솔루션 2. 아니 그건 그렇고 전 그건 아는데 역함수 치환을 할 줄 알아요. 그것도 좋아요. 봐. 0부터 1까지 G 인버스의 누구냐면 G 인버스의 X. X라고 돼있던 Y라고 돼있던 본질은 같은 거니까 제가 이럴 때는요. 좀 배웠어요. 자, 원리를 잘 모르고 외웠을 수도 있는데 왜 자꾸 악말을 하지? 자, 요렇게 해서 T라고 써볼게요. 내가 너를 G, T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결국 얘는 요 녀석이 0부터 1까지 T에 G 인버스에 G, T가 들어갔으니까 T가 되겠죠. DX가 되잖아. 그지? 요걸 T 적분으로, 치환 적분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럼 X가 누구냐면 GT니까 DX는 누구겠어? G' T에 DT가 되겠죠. 샥 집어넣어서 T에 G, T에 G' T에 DT가 되죠. 요 부분 때문이야. G' T DT 자, 원래 이제 0과 1이 아니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야야, X값이 0일 때 T가 얼마야? 그걸 찾는 거죠. 근데 G0이 0이고 G1이 1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0일이야. 0일이 0일이는 이제 아주 단순한 녀석을 비하 혹은 표현하는 약간의 뭐랄까요? 농담 비슷한 호칭이죠. 야, 0일아! 그러면 얘가 감정이든 아니면 실력이든 다 0 아니면 1이야. 0.7, 사실 실제 사람은 0.7, 0.6, 0.5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다양하잖아? 0일이, 0일이는 0 아니면 1이네? 단순한 애들 그런 애들도 착하긴 해요. 자, 요렇게 만들어서 부분 적분을 취해주면 T에 GT에 요거 0하고 1 딱 집어넣고 마이너스에 0과 1 해서 자, 이번엔 T 없어지고 GT가 되죠. 근데 요거 1 들어가면 G1인데 G1은 1이고 0 들어가면 없어지니까 1 마이너스 0부터 1까지 GT DT가 되죠. 요렇게 입증하셔도 돼요. 요 풀이가 딱 확립돼 있는 게 좋아. 왜냐면 이 문제처럼 증가하고 0,0에서 1,1까지 쫙 가는 이게 아니라 좀 다이내믹하게 가거나 아니면 감소하는 녀석에 대해서는 그림으로 풀이기가 좀 어렵거든? 그럴때는 그냥 논리적으로 솔루션 어느털 다 익히자. 알겠죠? 요렇게 해서 결국 하나 좌변을 분해했어. 좌변은 누구냐면 1 마이너스 0부터 1까지 GT DT에요. 아, 여기서 잠깐! 이 조건이 왜 나왔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2개다함을 갇는다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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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보면 G'T가 나오지. G'T에 보면 이걸 한번 미분해야 되거든? 미분하다 보면 F2'이 한번 나와요. F2'이 요 자리에 들어가는 구조가 된단 말이지? 그럼 F2'이 연속이어에만 정접분할 수 있거든. 그래서 정접분 가능한 함수로 선언해준 거야. 알겠지? 선언해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좌변을 풀어냈습니다. 우변은 아, 이게 딱 보니까 요 자리에 X 이렇게 넘겨서 집어넣어 이런 얘기네. 그치? 맞죠? 우변은 자, 정리 좀 해서 늦게 두 배의 0부터 1까지 누구예요? 0부터 1까지 그냥 아예 쓰고 시작할까? 두 배의 0부터 1까지 G'X가 아니라 G'X에서 X 뺀 녀석의 정접분이죠. 거기 플러스 4분의 1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랑 합체를 하기 위해서 두 배의 0부터 1까지 G'X 정접분의 성질에 따라 찢어주고 X를 0에서 1까지 적분하면 2분의 1이죠. 2분의 1의 1을 곱해서 빼기 1이란 말이야. 빼기 1 더하기 4분의 1이 돼요. 따라서 0부터 1까지 G'X의 정접분을 얻습니다. 0부터 1까지 G'X의 정접분은 마이너스가 있는데 넘어와서 3개가 되고 요것은 마이너스 4분의 3인데 넘어가면 4분의 7이 되겠죠. 4분의 7에 4분의 7에 3분의 1을 곱해서 12분의 7이 되네. 그치? 요걸 찾아내는 게 첫 단계예요. 첫 단계 아, 0부터 1까지 G'X를 정분하면 12분의 7이 되는군요. 요런 걸 알아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0부터 2까지 F'X와 코사인 2분의 파이액스, D'X 이걸 정접분을 구해보시라. 자, 형태상 2X가 아닌 X가 들어가 있고 X가 아닌 2분의 X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은 치환적분 구조로 먼저 이 식을 좀 바꿔줘서 요거랑 비슷한 꼴로 만든 뒤에 그 다음에 꼴이 도함수가 붙어있는 꼴은 약간 서로 바뀜 형태가 일어나야 되니까 부분적분을 한 번 더 취해줘야 되겠구나라고 합리적으로 충분히 추측해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식 가볼게. 내가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 F'X에다가 코사인의 2분의 파이액스를 곱해서 적분할 예정이다 이거지. 자, 근데 내가 너가 마음에 안 들어. X 대신 2X를 집어넣고 싶어. 그러면 치환하는 거예요. 자, X를 2T로 치환해서 자, 그러면 얘는 구간은 0부터 1까지 요게 T값이야. 자, F에 2T가 되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의 2분의 파이인데 요거 2T가 들어가서 파이T가 되겠죠. 파이T. 뭐만? DX가 DX가 2DT라는 사실만 그대로 적용해주면 DT 요 앞에 2 그냥 앞에다 이렇게 써버리죠. 요렇게 써줘도 되겠네요. 자, 이제 남은 거 야, 니가 비슷하긴 한데 우리랑 조금 달라. 뭐가 달라? 자, 일로 와보세요. F'에 2X에 싸인 파이액스 DX 있잖아. 저게 이제 프라임이 있는 거랑 싸인이 있는 거랑 형태가 돼야 되니까 요걸 부분적분 하시면 되겠다. 그치? 얘는 미분해서 내리시고 두 배의 F' 2T가 될 거고 얘는 올라가시면 마이너스 파이 분의 아, 코사인 플러스구나. 파이 분의 1에 싸인 파이액스가 되겠지. 파이 T 이렇게 씁시다. 요놈이 될 테니까 부분적분 딱 맞아 떨어지죠. 자, 올라올 분은 빨리 올라오세요. 자, 내려갈 분은 잠깐 기다리고 그냥 놔둔 채로 E까지 그냥 붙여버릴게. E에 F에 2T 거기 올라오면 파이 분의가 생기니까 파이 분의는 앞으로 보내버리고 파이 분의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싸인 파이 T를 작성해줘야 어차피 사라지겠네. 자, 0에서 1까지 왜냐면 싸인 때문에 다 없어져. 자, 빼기 이번에는 내려올려서 빨리 내려가세요. 그러면 E까지 붙어가지고 얘한테 붙이면 4에 F'에 2T 거기에 자, 올라올 녀석은 파이 분의니까 싸인 파이 T라고 쓰고 파이 분의는 여기다 작성해주자. 파이 분의 4라고 뭐죠? D T 해주면 되죠. 앞에 거 어쨌든 0이 지워져요. 이게 다 없어지니까 1 넣고 0 넣어서 없어지니까 요것만 남지. 자, 요놈을 마이너스 파이 분의 4 곱하기 자, 요거 요렇게 정접분 정접분은 당연히 0에서 1까지겠죠. 0에서 1까지 요거의 정접분이 누구였냐면 자, 요놈이야 요놈. 그치? 요놈은 0에서 1까지 지인버스를 4분의 1 빼고 2로 나눠진 거랑 같아요. 그러면 0에서 1까지 지인버스가 이거잖아? 그럼 여기서 얼마를 해? 4분의 1을 빼요. 아까 여기가 얼마였죠? 12분의 7이었지. 그치? 그럼 1 마이너스 자, 요거 구하려고 해. 아무래도 얘가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보기가 흉하네. 자, 0에서 1까지로 파이 분의 4라고 밖에 써주고 요것만 딱 챙겨서 계산하려고. 야, 너는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12분의 7에서 4분의 1을 빼겠다. 4분의 1을 빼는 거죠. 4분의 1을 빼. 자, 다시 다시 1로 하세요. 이렇게 넘겨가지고, 그치? 4분의 1을 빼고 2로 나눠버리자고. 요거 다시 뭐 GX로 바꾸지 말고. 그러면 4분의 1을 빼고 2로 나눠버리는 거지. 요거네요. 2분의 1. 얼마일까요? 1 마이너스 12분의 7이니까 12분의 12 빼기 7 빼기 3 요렇게. 그럼 요게 10 빠지는 거니까 6분의 1이죠. 6분의 1, 그죠? 6분의 1의 절반 6분의 1의 절반 12분의 1 되네, 그치? 12분의 1. 요렇게.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3 파이 분의 1이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정답이 되죠. 사실 평범한 적분이야. 요 내용도 여러분 개념 정리 다 했던 거고 역시 역함수 치환 공부를 좀 덜 했으면 꼭 하시고 아, 이거 표준이지, 표준. 요걸 지나고 나서는 치환 부분 적분의 조합일 뿐이에요, 그죠? 28번. 허나 쉽지 않아. 그냥 공통과목 하느라 바빠. 29번 풀 수 있나 살펴보느라 바빠. 30번 포기하느라. 어, 이런. 자, 30번 이렇게 두루두루 살피면서 다 풀기는 이제 상당한 숙련도가 좀 필요한 상태인 건 확실합니다. 28번 마작기를 기원합니다. 29번 가자.